오늘은 싱글벙글 여러분이 결혼 전에 여자친구 산부인과 기록을 꼭 떼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kb증권의 단위는 불쌍한 폭폭남이 결혼 전 산부인과 기록요고라는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는 결혼한 지 1년이 됐고 아내와 아기도 출산하게 된 남성이죠.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와이프의 2017, 2018, 2019년도 산부인과 기록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여러 곳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본 기록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임신 후 과거 hpv 성병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추적관리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남자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왜 아내에게 산부인과 여러 곳을 다니며 치료했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이고 결혼 전 일은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 계속 알고 싶으면 자신을 의심하는 걸로 알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기도 낳은 여자가 병원을 왜 다녔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이혼하겠다 말하는 게 맞는 말일까요? 남성은 물어보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아내에 대한 살래는 본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남기며 스윗한 폭폭남답게 자신이 잘못한 건지 물어보게 되는 이 남성의 이야기. 참고로 이 남성에게 별일 아니었으면 말해줬을 텐데 자꾸 물어보면 이혼이라는 걸 보면 큰일이 있었나봐 라는 질문을 한 사람에게 대답을 했는데 병원 진료가 큰 건 20에서 30만 원이고 4만 4천 원도 있고 몇 천 원도 있고 1년에 20번은 다닌 것 같더라 라는 말을 하는 우리 남성의 이야기. 이 남성은 진짜 공부만 존나게 해서 여의도 증권맨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전직 간호사로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죠. 적이 말하는 4만 4천 원이라고 말하는 저 금액은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았을 때 가격일 겁니다. 하룻밤을 정말 좋아하는 여성시대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비와 약값 그리고 부가세까지 포함된 가격이 딱 4만 4천 원이니 말이죠. 그리고 20만 원 넘게 나왔다는 그건 음액 주변의 여드름이 나는 성병에 걸린 거고 염증검사 초음파 알러지검사 성병검사까지 풀로 받은 가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몇 천 원짜리 적건 지렴이 심해질 때 한 번씩 가서 항생제를 받아온 걸로 추측이 되고 있죠.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어떤 생활을 하고 다녔는지 산부인과 기록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산부인과에 가는지 예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반차 쓰고 병원 간다 성병이라는 말을 하는 여성을 보도록 하죠. 저번 주 광복절 휴무 때 터키 다녀왔고 열기구 투어할 때 만난 터키 남자랑 하룻밤을 했다. 히읗디그들 꼈는데도 성병에 걸렸고 회사에서 일하는 데 가렵고 냉나와서 미치겠어서 병원에 간다. 라는 이 한심한 여성을 보겠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시원하게 즐기고 오는 평범한 한국 여성의 케이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도 건대에서 성병 걸린 적 있다 잘 숨겨라 라는 여성들의 조언이 쏟아지고 있으며 나도 1년 전에 코타키나발로에서 만난 양남이랑 놀고 헤르페스 생겼다 다들 외국인과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해주는 우리 한국 여성도 있으며 가서 보험 처리하지 말고 현금으로 계산해라 그래야 기록 안 남는다. 라는 개꿀팁을 전수해주시며 여자들에게 절대 산부인과 기록을 남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성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감이 오지 않으신가요? 여자들이 산부인과 기록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말입니다. 여시들 산부인과 기록 안 남게 하고 싶은데 현금으로 내면 기록 안 남아 어떻게 해야 기록 안 남지? 라는 이 여성들을 보도록 하죠. 연말정산 기록에 안 남게 하려면 보험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여성들의 간절한 발언들. 그리고 여성시대 같은 쓰레기 사이트가 아니라 네이버 지식인의 이 내용을 검색해도 피임약 산부인과 연말정산 기록 지우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수백수천 가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자친구 만날 때 무조건 기록 확인해야겠죠? 오늘 저는 무조건 여자친구의 연말정산 병원비 진료 목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병원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텐데요 사회가 맞build suggestive 특수ик스 당시 학 FreälTR 안에서 저희가lio мног이 올라가оты다. 나는 clouding 안 조정 lange 산책이 나왔습니다. turned up McKay 가보자. 차라리 sect상 stable Pues패가의 많은 도움이 많이 나오는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검 들은 collarogloyal. 40방이 저把它 한ât slide please 올랐습니다.